음... 이어 쪽길... 한 마리... 엘리트 한 마리 정도? 영행 이도류 전장... 드롭킥... 이도류 드롭킥... 이도류 드롭킥 강선... 드롭킥 전두... 타겟 전투체면... 하쇼자... 이도류 타격이요? 아니다 이 암마야... 도발... 몸풀기나 한건 극복... 몸풀기나 한건 극복... 향로... 천둥... 천둥 드롭킥... 피해를 26받습니다... 일어내라 각오징어... 일어내라 각오징어... 너무 쎄다... 전함 카론의 유골... 타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표창... 표창 드롭킥?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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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이 왜케... 쟁쟁하지? 불조약 흘려보내기 감시병... 불조약 드롭킥... 몸풀기까지... 부칼부터 할까? 부칼부터 할까? 아이씨... 아이씨... 몸풀기 안잡히네... 너무 많은걸 바랐군... 골칫거리 딜을 받아라... 나이스... 룬 12면체? 아이 좀 꺼져... 혈안... 아니 저 룬 12면체 저거 왜 자꾸 나오냐 저거... 강타... 오래가는 취약이 필요해... 아이씨... 아이씨... 1댐 때문에... 뭔일이 있겠습니까... 고걸 믿었음... 12면체킥... 아니... 일일이 하니... 고맙습니다... 고걸 믿었음... 12면체킥... 뜨삐님 반갑습니다... 설마 무슨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니... 죽제는 중... 어떻게 되었음... 적은 없을까... 20면체킥... 또ör끄러스... 시선을 돌아오셨다... 어이씨... 침칫이... 서이버로 사라지는... 자이버로 사라지지 않는다... trochę Michelin... 딱힐 필요도 없지 몸풀기가 제대로 안 잡히는구나 나이스 제물 제물이냐 한돌이냐 둘 다 필요한데 한돌? 지금 제물이 먼저 가니까 한돌? 한돌? 제물이 먼저 인거 같은데 응 도갈 판도랑 전에도 이런거 있었던거 같은데 파괴만 졸라 나왔던적 저 완타는 왜 나왔냐 진짜 완벽한 타격인데 완벽한 타격 타격임 상점 두개가서 완타 다시 주자 신속 포션 몬풀기 하나 더 나왔네 몬풀기 하나 더 나왔네 신속 포션 몬풀기 하나 더 나왔네 어 재물을 집는게 맞았구만 가뿐한 가뿐한 연사보다는 제거가 낫겠죠 완타 꺼져 완타 못 믿고 내릴게 있니 진짜 완벽한 타격이잖아 강하라 참호는 필요없지 이번에야말로 네크로놈이콘이다 근데 저 미친 완타나 써야돼 완타 두번 개꿀 아씨 전함... 전함이지 이거는 전함 파괴 데미지도 줄 수 있다 완타 꺼져 이게 덱이지 그래 이게 덱이지 다 덤벼 이게 덱이지 강타 드롭킥 천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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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ICF 발렌시아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돌 이제 필요 없죠 아 대검은 대검은 두 장 필요하죠 파괴가 두 장인데 아 소돌 넣을까 응 그럽시다 소돌을 강화하고 소돌 파괴로 써서 이제 엘리트 그냥 다 죽이는 겨 아 Wellness 메아 저 막 럴 그 안내 완도 기타를 지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번 제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신까지 잠깐만 미친거 아니야 이거 왜이러지?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첨탑이 왜이러지? 두판 쓰레기같이 만들어놓고 이제 보상시간인가? 이렇게 첨탑이 날 조련하는건가? 킹짱해제라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졸라쎄니까 먼저 뭐지? 이 행복첨탑은? 이게 덱이다 이게 덱이다 작은 투사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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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레시안이 5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완타해달라는 뜻인가요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완타하겠습니다 선생님 완타하겠습니다 완타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완협 강화라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대검 아니 뭐 딱히 강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패턴 볼 필요 없고요 아 맞는 말이야 첫 턴에 다 때려잡으면 패턴이 무슨 상관이야 엘리트 여러 마리 가자 하나 둘 셋 상점도 가야겠죠? 아닌가? 에에 상점도 가자 어 상전? 어어어 아아 불 볼까? 아 위에 상점 있잖아 그러면은 불 보자 불 불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상점 음 콜 아주 좋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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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민했을까? 왜 고민했을까?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아니 아니 이쒸 순무 아완탄은 다음판에 합시다 다음판에 다음판에 이번판만 이번판만 판이 아니잖아요 아니 다음판 이번판만 게임이 아니야 아니 아니 몸풀기 소용돌이 이게 진정한 소용돌이의 힘 실리 합시다 아완탄 중심 2 4 2 2 3 2 5 그냥 조용돌이 돌려? 어? 저거 먼저 뚝배기 깨고 돌려야겠다. 근데 깰 수가 없네. 아 돌려. 아 너무 아프다. 아 귀저금통. 체물. 목풀기. 음 너무 강한데. 딜미터 측정기 나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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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비 수금 시간입니다. 아이고 절벽통수님 보험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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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물을 쓸까? 제물 딱히 쓸 필요 없는데 몸풀기 아 뚝배기 이게 나의 힘? 이게 나의 힘? 몸풀기 몸풀기 한둘 천둥 드로킥 워컴 아이고 마리누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박제? 박제가 왜 지금 나와? 뭐 지금 나도 상관없는데 아이고 돈 많다 여러분 보셨죠? 여기서 자려면 어서 돈을 내셔야합니다 아이고 케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숟가락으로 재물 더 쓰자 인정? 어 인정 이제 여기 수면비 받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펜입니다 나가세요 네? 네? 아 김태훈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런 흉흉한 일 없습니다 네 뭘 강호해도 상관없잖아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여섯 장 여덟 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트 더 많이 나왔으면 더 많이 때려잡았을 텐데... 이래도 판도라가 아닙니까? 카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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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토라...